이렇게 생긴 식에서는 얘를 치환을 하겠죠. 2x 의 2의 마이너스 x 를 t로 치환을 할 겁니다. 그 다음에 얘는 단순 지수가 아니라 서로 역수관계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t 범위는 지수니까 0보다 크겠지가 아니라 산술 기하에 의해서 2의 루트에 얘랑 얘랑 둘이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. 역수관계가 있으니까 1이죠. 그래서 최소값이 2가 돼요. 줄에서 적어보면 우리 치환 할 건데 치환되는 t의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에서만 생각을 하겠다는 소리입니다. 그럼 얘는 뭘까. t 를 제곱하면 어떻게 됩니까. 2의 2x 의 2의 마이너스 2x 의 완전제곱하면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하면 2 곱하기 얘, 얘 곱하면 2가 되겠죠. 얘가 요거 잖아요. 그래서 4의 x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 자리에는 t 제곱 브라스 마이너스죠. 마이너스 2를 적을거에요. 자 그러면 y는 t 제곱 마이너스 2 6t 플러스 3 정리하면 t 제곱 플러스 6t니까 t 제곱 더하기 6t 완전제곱 만들기 위해서 플러스 9 1이니까 마이너스 8 자 얘를 그려보면 여기 그립시다. 얘를 그려보면 대칭축이 마이너스 3인 이차함수인데 마이너스 3은 필요없죠 어디갔나요 t 보니 t 보다 크다 입니다. 그래서 여기 어딘가 t가 2가 되는 자리가 있을텐데 이보다 큰 정의역을 가지기 때문에 존재하는 함수는 여기만 존재합니다. 그러면 최소값은 여기서 존재하겠죠. 얘가 최소에요. 최소는 t가 2일 때 여기 y 자리에다가 y에다가 2를 대입한가 계산을 여기 해봅시다. 그래서 y 자리에다가 2를 대입한게 최소다 2 대입하면 2 대입하면 여기 대입할까 2 대입하면 25 빼기 8 해서 17 얘가 b 입니다. 자 그러면 언제 요거 산술기하에서 최소값 t가 2가 될텐데 t가 2가 된다라는 말은 산술기하에서 여기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와 같은 말이죠. 등호 성립할 때 최소값이 될 수 있으니까 언제 등호 성립하나요 얘랑 얘랑 같을 때 그래서 언제냐 그러면 2x 랑 2에 마이너스 x 가 같을 때죠. 넘겨서 생각해도 되고 산술기와 역수관계에서는 둘이 1이 되야 되니까 또는 요거 양변에 2x 곱해보면 2에 2x 가 1이 되는 지수가 0 되야지만 1이 되겠죠. 그래서 x 는 0이에요. 얘가 a 가 됩니다. 그래서 a 는 0 b 는 17 인생에 두어 다행이로 . 타임 . 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